윗몸 일으키기를 진짜 힘겹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찌유언니가 반대편에서 턱 와가지고 제 다리를 다리로 이렇게 턱 잡아주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. 제 다리를 이렇게 딱 언니 다리로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더 편하게 했어요.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기억하는데 아마 찌유언니는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.